보여주마 아니야? 무기 뽕키 낙잠 시간이야, 얼른 와 너들 잘 자? 무기 뽕키 루디, 거기 엄마 자린데? 어? 거기 엄마 자리 엄마는 어디서 자? 응 루디야, 진짜 안 나와? 후회하자마 베개인 척 할 거야?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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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쳐다봐 루디 삐졌어? 미안해 루디, 엄마가 사과할게 왜 어떻게 왜냐면 수리의 토끼가 됐어 왜 토끼가 됐어? duh 쉽게 아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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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는 이 장면은 다 먹습니다 이즈는 다 먹기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기체로 가고 있습니다 집사2차 여기는 이쁜호 집사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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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rue 엑소 ис 꽃게 되고와? 엑소 안녕 야! 왜 어이가 없어? 왜? 풍기도 엄마 맨날 밟고 다니잖아 안 밟을 거야? 화해하자 화해 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